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 사이트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딱 디즈니의 다양한 캐릭터 그림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주인공 보다도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목을 보니까 디즈니의 아주 사악한 캐릭터들이 아주 새롭게 생명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생한 그림을 그리신 분은 누구실까요? 빌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악당이 되겠죠. 굉장히 가혹하고 가차없는 그런 디즈니의 만화 영화의 악당들을 혹시 여러분 좋아해 본 적 있나요? 팬이 한 적 있었나요? whether you like them or not, 이 악당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this set of realistic artwork is sure to impress everyone. 근데 이제 이 아주 리얼한, 아주 현실적인 그런 미술작품의, 일련의 미술작품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다 감동을, 아주 인상 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Finnish artist Jerka Vaitainen was already famous for making life-like recreations of Disney heroes. 자,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자, 핀란드의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핀란드 화가인 Jerka Vaitainen 씨는요. Jerka Vaitainen 씨는요. 이미 유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유명했다 할 때 for something 쓸 수가 있겠죠? 아주 실물과 같은 창조물인 거죠. 디즈니의 영웅들을 아주 실물처럼 재현해내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But he has come back this time. 이번에 컴백을 하셨는데요. With the new side of our favorite villains. 자, 이제는 주인공들, main leading characters 아니라 그들을 괴롭혔던 좀 없음에도 심심한 그런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악당들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Vaitainen chose five infamous characters. 다섯 명의 아주 악명 높은 캐릭터를 고르셨는데요. 자, 알라딘의 잡바를 그죠 아시죠? When I went to Martian's Cruella de Vil. Cruella de Vil다를 기억하실 거고. Frozen's Prince Hans. 좀 약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중에서는 겨울왕국의 한스오 왕자였죠? The hunchback of Northam's judges Claude Frollo. 자, 노트르담의 곱추의 그 판사인 Claude Frollo. And Tangled's Mother Gothel. 자, 우리 라푼젤로 이렇게 나왔던 애니메이션이었죠. Tangled의 Mother Gothel까지. 이렇게 다섯 명의 infamous characters를 골랐다고 합니다. The five Disney villains have been brought to life as Vaitainen digitally painted them in Photoshop. 이 다섯 명의 유명한 디즈니의 악당들은요. 아주 이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Vaitainen이 이거를, 이 Them이라는 거는 이 다섯 명의 디즈니 빌런이 되겠죠. 이 캐릭터들을 포토샵으로 디지털화 그림으로 이제 생생하게 재현한 것이죠. 우리 아까 앞서서 봤던 사진 속에서 볼 수가 있었죠. I usually have a certain vision in my head of the character. And I start by thinking of and looking for people or real life pictures. They somehow remind me of the character I am working on. Sad Vaitainen. 자, 이 artist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저는 보통 머릿속에 그 캐릭터에 대해서 딱 그림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정말 저 사람을, 저 빌런을 나에게 연상을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나에게 그 캐릭터.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상기시켜준 어떤 식으로든. 그런 사람들. 혹은 실제 그림들.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미지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말 라이프라이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겠죠. Blending real textures and elements together, most people would believe they are looking at an actual photograph of these evil characters. 자, 실제적인 그런 텍스처와 질감과 요소들을 함께 섞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 마치 이 악당들의 실제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은, 실물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거를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Most of you wouldn't even be able to tell the difference. 우리 일반인들은 그 차이를 심지어 감지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아까 사진, 뭐 그림이지만, digitalized pictures이지만, 정말 사진처럼 느껴지는 아주 생생한 악당들의 그림을 나중에 여러분은 한번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K.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